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가압류 취소와 채권 양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56-37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추신금 사건인데 원고는 가압류권자였다가 가압류에 대한 압류 추신명령을 받아가지고 추심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당의 채권의 채무자였습니다. 원고가 추신권자의 원고가 패소했는데 대부분 상고 기각돼서 확정적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원고는 PT카페코리아라는 회사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PT카페코리아였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고가 PT카페 채권자의 원고가 가압류를 한 거죠.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PT카페코리아가 알리안트점에다가 이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에게 확정인자는 통지를 하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의 채무자니까 임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 이거 알리안트에게 채권 양도했어 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A라는 다른 채권자도 이 채권에 대해서 또 가압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두 번 있죠. 원고의 가압류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의 가압류. 그 사이에 이제 알리안트한테 채권을 양도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원고의 가압류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의해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통지서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송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채권 양도 이전에 있던 가압류가 취소 결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그것이 통지가 되면서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원고가 여기서 가압류가 왜 취소했지 그러면서 항고를 해가지고 항고심에서 다시 가압류 취소 결정이 취소가 되고 그래서 가압류 결정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1심에서는 한 번 취소됐는데 다시 항고심에서 이거 가압류 취소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압류 결정 인가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가압류 인가 결정에 따라서 가압류에 대한 압류 취소 명령을 받아가지고 임재인인 피고에게 이제 돈을 달라 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 이렇습니다. 가압류가 한 번 취소 통지가 한 번 돼가지고 됐는데 취소된 줄 알았어요. 취소됐으면 채권 양도가 우선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가 됐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가압류 취소 결정이 항고심에서 다시 취소돼서 인가되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압류 집행 취소 통지는 확정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은 취소 이후에는 처분금지 제한이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 양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가압류가 취소가 돼서 통지가이 돼버리면 가압류를 소멸합니다. 그러면 채권 양수인은 그냥 원래 가압류 없는 것처럼 다 확정해서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항고심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이 취소되고 가압류가 인가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부활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거 아니다. 따라서 다시 두 번째 가압류는 그러니까 가압류 인가 결정은 채권 양도 이후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후에 있는 가압류는 이미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을 갖춘 채권 양수의 일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다. 결국은 원고의 가압류도 그 다음에 채권자 A의 가압류도 모두 다 무효가 되고 채권 양도만 살아났기 때문에 임대인인 피고는 채권 양도 받은 사람 알리안즈 점한테만 임대차 보조금을 올려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보존 절차에서 보존 절차라는 것은 가처분 가압류 이런 거였다가 보존 절차라고 합니다. 이 가처분 가압류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소송은 소송 절차가 끝나면 확정 판결을 받고 다시 집행 절차를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존 절차는 그 절차 안에서 심리와 집행까지 모두 끝납니다. 따라서 가압류 취소 통지서가 발생해서 통달이 되면 집행이 완료되어 버리는 거죠. 집행이 완료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효력이 확정에 발생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집행이 끝난 이후에 가압류 취소 결정이 취소되고 인가됐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것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폐쇄하게 된 거죠. 이렇게 가압류와 채권장도가 경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발령일자나 양도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자인 이 사람. 여기서는 임대인이죠. 임재자 보증금 채권의 채무자인 임대인. 이 사람에게 통지된 날이 중요합니다. 통지된 날. 언제 통지가 되느냐. 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순서가 매겨지고 거기에 서로 대항할 수 있냐 없냐가 밝혀지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원래 가압류가 채권장도에 앞서 있었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채권장도가 제일 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후에 있는 가압류는 다 채권장도인에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은 채권장도 가압류는 한번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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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